2008 올리브 스타일 아이콘 어어즈 스포츠 부분 수상자입니다. 당당하고 거칠없는 바로 이분입니다. 여기 한 남자가 있다. 우리는 그를 야키야마 요시기로 그리고 추성훈이라 부른다. 스타일로 말하는 남자 추성훈 스타일이 없다면 추성훈도 없다. 그에게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다. 그의 스타일에는 파워풀함과 부드러운 젠트람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미가 있다. 강렬한 카리스마로 2008년 대한민국을 평정한 매력적인 남자 추성훈 스타일이 힘이다. 스타일이 힘인 것을 아는 남자 추성훈 이 시대의 진정한 스포츠 스타일 아이콘 안녕하세요. 추성훈입니다. 솔직히 저는 이런 삶 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런 삶 받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이 시대의 진정한 스포츠는